다 그런거 아니였어요? 아 반갑습니다. 집에서 자영업 같았나봐. 불강된다는 소문이 있던데. 잘 동상걸릴 것 같아가지고. 아 이거 보도, 보도 헬멧인데? 응? 보도 헬멧. 기시로 왔어. 이사원 박수홍 월입니다. 잘돌이 당기겠습니다. 어우 큰형님. 별래 엠티비. 별래 엠티비. 별래 엠티비. 아. 보랑 라이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별래 엠티비 반자입니다. 제가 오늘. 위정부 부용산. 지금. 지금. 11분이서 지금. 출정을 나왔는데요. 뭐 오늘도 안전한 라이딩. 그리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.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겠습니다. 다 함께 기대해주세요. 렛츠기릿. 렛츠기릿. 에스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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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거의 스탠링으로 가네 스트라이크! 됐어 와우 축도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날렵한 몸으로 하하하하하 살았습니다 성우야! 넘어졌다며! 드랍했어? 나 아니야, 104 넘어졌어 아 104야? 아 그랬구나 아, 우리 다 넘는 줄 알았어 불렀어 진짜? 앞으로 죽었어요 진짜? 난 아니네 아... 다행히가 다행힌들어 아, 남동 팩만 달고 무조건 끌고 하지 말고 내려야 돼요 못 받을 거 아니고 아, 엄청 불행하네 그래, 그래, 제일 깜짝이야 불허렀다고? 몸이 풀려서 박살을 하면 돼 아우 많이 넘어져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러지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 목으로 빼앗으면 불허하라 이야 멋지십니다 와 여기 경치 좋은데 여기 기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기서? 와 기가 막히다 아 내려와 내려와 위험한 아 빨리 오사람 빨리 와 그 꼬짝 내려오면 돼 잠깐만 잠깐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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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선 좀 내려가는거 봤습니다 내가 그러다가 180도로 으 아유 그냥 가 으 아 아 아 성탄사람 이리쭈세 내려가면 되는데 오호 호우! 아... 잘난다... 빨리 갈 수 있을까? 쉽지 않지 갈 것만 얘기하고 가 찍어줄게 좋아 잘 왔습니다 대밭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아닌가? 있긴 있는데요 지난번 가보니까 공사해서 되게 안좋더라구 누가 앞에서 들어올줄 알고 그래갖고 개밭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걔는 돈 벌었겠네 그렇죠 걔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갔다오면 조용히 사겠죠 펄밭으로 가고있습니다 펄밭으로 가고있습니다 균아 아 형 손갔네요 어떠셨습니까? 정보는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요 오늘 저기 산을 잘못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하하 브레이크 찍었어 네? 브레이크 네 켰다고? 왜요? 아까 넘어졌어 아 넘어졌다고요? 제대로 찍었다고 하신거 전문으로 지난번으로 신과학 아멘 아멘